이 그림의 제목은 아름다운 유혹이에요 굉장히 유혹적인 색깔이죠 자기가 누군가를 유혹하고 싶고 이럴 때 많은 분들 특히 여자분들 되게 수치줘요 남자를 유혹하고 싶고 또는 남자들은 상사를 유혹해서 내 뜻대로 돈도 벌고 싶고 이런 마음 올라올 때 그건 나쁜 거라고 수치주고 유혹하고 싶은 마음을 정죄하죠 단죄해요 죄라고 근데 유혹하는 마음은 나쁜 게 아니에요 행복한 거야 인생에 그 유혹하는 마음이 없으면 얼마나 심심하고 재미없을까 유혹하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당하는 사람도 행복하다는 거 그래서 유혹하는 마음은 치명적인 유혹은 아름다운 거라는 거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아름다운 유혹이에요 아름다운 유혹은 아름다운 유혹에 계속 accounts nel 깨도 이 burns 죄송합니다 그 영상은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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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